우리 가인이 노래 한 곡 듣고 싶으세요? 원하는 사람 소리 질러봐!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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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가인이 노래 한 곡 할게요. 박수 쳐주세요. 자, 다 같이 신나게 박수! 예! 뒤로 살짝 가요. 뒤로 살짝. 그렇죠, 그렇죠, 박수 한번 쳐주세요! 천, 천, 천이야. 예! 꽉 띈 청바지 꽉 띈 청바지 달아입고 거리에 나서 나 오늘따라 보고 싶어 너무나 보고 싶어 카페를 찾아갔지만 너의 모습을 보고 싶어. 너를 의심 못한 내 방식대로 사랑한 탓으로 왠지 너를 놓칠 것 같은 예감 때문에 돌아오는 길이 난 무척이 길었어. 내가 미워하는 팔지만 너는 내 남자. 그래도 언제나 너는 내 남자. 그래도 언제나 너는 내 남자. 반짝! 여기, 꽃, 꽃 수술 눌러, 꽃 수술. 여러분,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! 아.....